근데 메뉴라도 좀 알아볼 수 있습니까? 메뉴 불고기를 제가 좀 재왔어요. 생선을 구워왔어요, 고등어를. 그다음에 여기서 할 거는 제가 저만의 비법인 콩나물 장조림이 있어요. 저만의 비법인 콩나물 장조림이 있어요. 그런데 그건 나도... 아, 이러시면 안 됩니다. 어머, 여기서 또 갑자기 라이벌식이 생기네. 이러시면 안 됩니다. 굉장히 정산이 들어가는 음식입니다. 저희 집 대대로 내려오는 콩나물 장조림. 저희 집만의 레시피. 콩나물 장조림을? 맛있네요. 맛있네요. 갑자기 라이벌식이 생기네. 이러시면 안 됩니다. 우리는 집안 대대로 내려오거든요. 아, 그렇구나. 언니들은 먹어봤지. 저는 충통도인데 왜 그걸 배워왔을까요? 오늘은 경상도 음식. 아, 그건 맛은 모르겠어. 콩나물. 멸치 넣고. 그럼, 멸치 넣고. 한 3시간, 4시간 졸여야 된 거예요. 은근한 물에서. 한 3시간, 4시간 졸여야 된 거예요. 은근한 물. 괜찮아, 괜찮아. 오늘 양보 안 되잖아. 오늘은 처음이야. 제가. 뭐야? 아니, 저는 솔직히 말하면. 이런 아이스박스 쓰는데 우리 엄마가. 이런 아이스박스 쓰는데. 그래서. 제가. 이렇게. 이거 생선으로 보는 거고. 세상에. 언니. 언니, 얘 좀 봐. 호박하지? 멸치. 아니. 어디 감자. 우엑에 감자 캤어. 너 강원도를 지금 뭘로 보고 감자를. 세상에. 너 여기 한 달 살러 왔니? 아니, 이거 한 끼예요. 근데 이게. 이게 한 끼야? 아니, 이거 한 끼예요. 근데 이게. 이게 한 끼야? 어머, 너 했었다. 우리가 해 주는데. 가만히 있어도. 세상에. 이거는 장조림 짜잖아요. 근데 이게 짠 장조림이 아니고. 불고기 양념 장조림이에요. 어저께 이거 양지해서. 이게 메추리알. 맛있어요? 진짜 맛있어. 정말 맛있어. 딱 장조림 맛이야. 제가 콩나물 장조림을 더 맛있게 하는데 어떡하십니까? 괜찮아, 상관없어. 또 해달라고 그러시면 안 돼요. 해놓고 가라고 그러시면 안 돼요. 어머. 맛있어. 너무 맛있어. 진짜 맛있다. 맛있어. 진짜 맛있다. 제가 이거 진짜 맨 입에. 그냥 밥에 대고만 먹어도 되겠다. 이게 뭐 또 할 것도 없다. 그렇죠. 맛있다. 빨리 가지고 옮겨. 잠자리만 사야겠다. 옮기자. 옮기자, 옮기자. 옮기자.